광주시가 59번째 광주시민의 날을 맞아 내일 시청사에서 시민축제를 개최합니다. 지역 96개 동을 대표하는 제주꾼들의 경연과 전라도말 자랑대회, 철권대회 등 다양한 참여 행사가 마련되며 시청사 1층과 앞마당 개방은 물론 시청 앞 도로 150m를 차량 통제해 어린이 놀이 시설인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할 예정입니다. 광주시는 내일 시청 앞 사거리에서 한국은행 후문 3거리의 차량을 전면 통제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우회를 당부했습니다.